여dled 이거 뭐 한번 가라고 목이 좀 마르는데 목이, 목이 마르시구나 응, 됐습니다 오오오 어우 맛있다 그럼 한번 해볼까?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 목이 생명이니까요 쏠거면 제대로 쏴? 웃기게? 아유 아 죄송합니다 아 아티스트님 아 죄송해요 아 어떡해 으응 응 원인 말씀 성장할 때 임팩트 포인트나 그런 시그니처 포즈가 필요할 것 같은데 참 고민이네요 시그니처 포즈 내가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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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말하시지 않으세요? 어이구 한입 주던가 그러면 야 저거 비싼 물 아니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안돼 뒷부분 다 먹었더니 이제 넘어진다 얘 뒤로 넘어진다 으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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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